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어제 이차 티브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일대 삼 양상 설전 바로 가시죠. 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그리고 또 몇 현재 비례 의원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명단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 두 번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전개에 응퇴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할 때 저는 전체적으로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영장 기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픕니다. 여자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30명 구형을 하고 1185억 추징금을 때리고 좀 너무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뵀을 때 사과라도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네 저희가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일부러 편집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어제 TV토론 대체로 모든 공격은 한 후보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전반적인 총평을 듣겠고요. 질문을 압축해보면 제일 잘한 후보 베스트 후보 그 다음에 워스트 후보 제일 못한 후보 이렇게 정해보죠. 제대로 물어뜯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인 것 같고.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죠 조회에.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장인 3월입니다. 국회 답변을 할 때 나에게 화양연화의 시절이 있었다면. 쉽게 말하면 꽃 화자 모양 양자 연년자 빛날 화자. 내가 꽃처럼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면. 최고의 시절. 예 그게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그때는 뭔가 하면 윤석열 서울 주황지금장 파격적으로 다섯 단계나 올라가서. 그렇죠. 주황지금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을 데리고 와서 3차장을 앉힌 거예요. 그때 한동훈이 2천명 가까이 보수 쪽 사람들을 사거리 플러스 조사를 하면서 200명을 구석으로 시켰습니다. 김지춘 또 조인선 또 다 그때 구석이 다 됐어요. 문자가 돌아 폐가망신 대로 다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월이 지나더라도 한 번은 다시 박근혜 정권 어떻게 무너졌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과 또 하나는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거 누군가가 한번 정리를 하면 확인해야 돼요. 그때 저는 그렇게 이랬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거로 거의 행복효과서를 펼치면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런데가 있어요. 그 얘기가 형법을 관통하는 그 법원이 왜 박근혜만 피해가느냐. 이거 많이 주시냐.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라인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래서 뇌물죄로 걸어버린 거예요. 왜 뇌물죄로 걸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법률 위반이 되려면 뇌물 진돈을 돼야 된다. 그게 예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뇌물로 그러는데 뇌물을 걸 방법이 없잖아요. 형법 교과서에는 묵시적 청탁은 뇌물이 안 돼요. 명확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청탁을 한 게. 껌바이 껌으로 이렇게. 그런데 묵시적 청탁을 했다. 거기에다가 말을 빌려 탄 게 그 뇌물인데 그걸 받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이였습니다. 예 최소한 씨. 그러면 그 최서은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부부도 재산이 별산제입니다. 남자 남편 재산 따로 여자 재산 따로 딱 그 남편과 여자 재산이 따지지 않고 세금을 두드리게 매기는 게 종부세 하나가 있어요. 그는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러면서 남편 소유로 돼 있든지 아내 소유로 돼 갔든지 그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부부도 별산제인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래서 우리가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글도 쓰고 평석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그 당시 수사팀인 수사팀의 그 핵심 중의 하나였는데. 핵심 중의 아니에요 수사를 가려면 박영수 특검은 박영수는 수사를 직접 아마 전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수사를 총괄로 했고 그 밑에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도 주진우 같은 분도 있으니까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때 당시에. 한동훈이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잘 쓰지도 않던 법률을 어떻게든 했다 이런 말씀. 직권남용이라는 글을 걸어서 수없이 구속을 새겼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이 형법 123조인데 그 직권남용이 그때까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의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윤상현 후보 쪽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도 이래놓고 나서 직력으로 30명씩 구경을 했잖아요.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했습니다. 나흘씩 밤 10시 늦게 10년까지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흘씩 재판을 해서 그 앞에 카메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기자들도 가득 앉아있고. 꼼짝 못하고 일주일에 나흘씩 그런 고통을 1년 가까이 한번 겪어보세요. 그건요 정말 가혹한 고문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런 재판을 해서 직력 30명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현 의원이 물을 걸 제대로 물었다. 그거 공소유지를 하고 수사를 하고 책임자는 한동훈이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보수가 후보를 못 냈다고 해서 보수를 한때 괴멸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가 받아들여서 이쪽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우리는 정권을 다시 되찾아온 것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이왕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보수 쪽으로 넘어왔으면 본인이 예컨대 내권도 좀 샀고 그리고 그 때가 시킬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해서 이왕이면 보수의 자산으로 거듭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대접질을 벌이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전부 다 좌파들이에요. 이른바 뉴라이터 신주호도 거기 있고 김경일도 거기 있고 심지어 진중근 교수도 거기 있고 난 보면 기가 막혀요. 이 부분이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가요. 정체성에 대한. 원희룡 후보는 정체성 또 그리고 윤석열은 또 정체성을 얘기를 했죠. 당시 정체성이 뭐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령 본인은 사천을 하지 않았다 이라지만 비례대표를 한번 했던 김예지 의원. 이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실명을 거론하는 겁니다. 김예지 의원 같은 분은 한동훈 위원장과 늘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비례대표로 또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신문에도 많이 두들겨 폈죠. 그래놓고 나서 나는 사천 주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모 그리고 강모 변호사 이거 부인인 진모 변호사가 출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거든요. 의심에 대해서 그런 근거를 대봐라 어제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한 말이 원희룡이 한 말은 김경유를 금감원장으로 앉히려고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댓글 부대 여론조사팀을 운영한 거 아니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진실로 드러나면 당신 사태하겠느냐.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까보시죠. 보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진흙탕 싸움이라고 표현한 언론은 굉장히 짐지 않은 표현입니다. 대부분은 이전 투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줌 니 자에다가. 진흙이 아니고요. 오줌밭에 투구 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색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온 네 사람을 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론이 이전 투구라고 하면 그 네 명이 다 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화가 났어요. 언론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언론 잘못이. 언론이 과한 게 아니라. 언론이 과한 게 아니라. 비전을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정책을 피해야 되고 우리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만 되고 우리가 이전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쳐야 될 판에 경제정책 하나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싸우고 있는 것이 문자들 이전 투구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알겠습니다.